아 난 모든 것을 포기할 때쯤 날 알아준 건 너였어 날 붙잡아준 건 너였어 그래서 그래 너였어 언니가 수고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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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수고하세요 잠시만요 마이크 왜 끊어야 돼요 하여튼 나는 내게만 해 나 밖에 없다 이쪽에도 반지기 수고하자 한 번 더 들어주세요 고객님 꼭 먹으세요 고객님 꼭 먹으세요 고객님 꼭 먹으세요 네 와이중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찍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객님 감사합니다 고객님 감사합니다 고객님 감사합니다 자 들어갈게요 2개 Podcast 2개õ 오늘의 나이거든요 감사합니다.